카페트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홈 인테리어의 시작! 리앤데코 플라워 스토리 극세사 카페트! 포근함이 느껴지는 컬러와 촉감! 부드럽고 따뜻해 어느 곳에 사용하셔도 가장 편안하고 포근한 공간을 연출합니다.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하며 컬러를 최소화하여 거실, 침실, 서재 등 그 어떤 장소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물세탁이 가능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! 생활 먼지는 청소기로 쓱쓱 관리하기 편해요. 뒷면 밀림방지 가공으로 밀리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페 30년!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리앤데코의 플라워 스토리 극세사 카페트! 고급스럽고 편안한 나만의 공간을 완성하세요. 카페트 러그 전문 쇼핑몰 리앤데코!